자, 이 문제로 가볼게. 아, 밤늦게 나가서 놀면 좀 어때? 현아! 하나, 둘, 셋! 땡! 버블파! 버블파! 현아! 정답! 아,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현아, 현아. 현아, 현아. 현아, 현아. 현아, 현아. 자, 버블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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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블파 진짜 최근에. 춤 잘 춰. 아니, 잠깐만, 이 노래. 현아의 버블파 아니야? 얘 미쳤나 봐, 짜증나. 짜증나, 짜증나 봐, 짜증나 봐. 아, 자전거, 자전거 두고 가는 건 참는데. 이건 못 참네. 아니, 문화상품권 받으면 책 살 수 있단 말이야. 아니, 현아. 현아의 어때는 어떤 노래야? 어때? 어때? 나 짝꿍 바꾸기 찬스 쓰면 안 돼? 아, 더니 아까보다 볼살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어떻게 내 노래 랩 한 늦게 나가서. 당황했어, 당황했어. 당황하지 않았잖아요. 당황하지 않았잖아요. 당황하지 않았잖아요. 뭐라도 한마디 해, 더니. 그렇지. 지금 물 마실 때가 아닌데. 너 어차피 물 마시는 거 안 좋아하잖아. 왜 물 마셔, 갑자기. 물 한 잔도 안 먹은 적 있으면서. 아니, 내가 하루 종일 하면서 얘가 오늘 먹는 걸 처음 봤잖아. 당황하니까 먹네. 근데 물도 이만큼 마셔. 아, 물도. 네, 맞습니다. 오늘 만나봤더니 알면서도 이번엔 틀렸을 거야, 아마. 진짜 몰랐어. 그럼 버블팟 한번 추고 와. 오케이! 오케이! 자, 추천! 범벅이, 파. 자, 범벅이. 간다!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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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오, 버블, 버블, 파.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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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오, 버블, 버블, 파. 오, 버블, 버블, 파. 오,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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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블. 근데 기분 좀 풀어졌어? 아니. 뭐야. 뭐야.